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순식간에 여러분들 원화가 원화합회 가치가 종이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학이나 여러분들 현업에 뛰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 듣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본인이 부자도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임근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임근순 씨께서. 임근순 씨 여러분 이야기는 앞뒤 제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어차피 본인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힘든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분 이야기가 이러면 완전히 나라가 나가리가 된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임근순 씨가 남조선 원화합회 가치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 합회 가치만 해도 조금만 삐끗거리면 그냥 한순간에 나가리가 된다 꿀 빨고 그렇게 좋아하고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일본처럼 가는 건가요? 아니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내수시장이 1억 명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다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무역 흑자를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남겼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은 그래도 사람들이 경우가 밝지 않습니까? 그냥 공짜 달라고 안 하잖아요. 거머리처럼 법무도 공짜 더 달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대화 역사가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아시아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근대화를 가장 제대로 한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보다 GDP가 좀 높아지니까 정신들을 되게 못 차린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일본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본의 여러분들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을 순식간에 종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보낸 겁니다. 방송을 내보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방송을 보고 시민들이 남긴 글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가난이 권력이고 건면 성실이 죄인 나라가 됐습니다. 한 분이 애도 앞으로 안 낳겠지만 앞으로 생산성 있는 사람 또한 확인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대기업에 계신 분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외국에서 보낸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별로 자산이 없지만 대기업 다니고 연봉 좀 받는다는 이유로 세금이 이만큼이나 나가는데 너는 더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들이 피식 웃으면서 우리가 엄마 아빠 때처럼 그렇게 순순히 나라야 호구짓하고 떡겨줄 것 같으냐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어른들은 어찌 그렇게 대단히 순수한 착각을 하냐고 그랬습니다.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가 있는데 나라를 떠나지 않는 한 그 나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애들도 계속 여러분들 뭐죠 많이 떡기겠죠. 떡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법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젊은 분이 생각을 조금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외국에 지내면서 약자로 소원갓 복지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아픈 것도 한두 개 생기면 다들 한국으로 되돌아가 노인복지를 누리고 국민연금 안 낸 덕에 기초연금 다 받고 의료혜택 그리고 임대주택에 저소득 지원까지 받으니 굳이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며 호구짓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이 권력이고 건년성실이 죄인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글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가슴에 와 닿기 때문에 가난이 권력이 되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가난이 권력만 되는 게 아니고 더 달라고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 안께 더 달라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사람이 죽어도 끝까지 뭡니까 세금으로 다 뜯어가지 않습니까 살려내라 내 자식들 얼마나 이분이 여러분들 속이 상했으면 가난이 권력이고 건년성실이 죄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네요. 이 분 말씀을 듣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무슨 글들을 남기셨나 보니까 이러다 망하겠다는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현재와 같이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제조업 중에 기술집약 분야가 미국으로 이동하면 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황구로 돌아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주가도 오를 수가 없고 주가는 오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니까 투자액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주식이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수요 공급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으면 여러분들 그냥 올라가는데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니까 앞으로 인구소멸과 함께 복합주로 작용해서 국내 경제와 소비가 축소가 될 겁니다. 결국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천천히 망하게 될 겁니다. 제가 2010년 때 강의를 전국에 많이 다녀 가지고 여한없이 전국을 돌아다닌 겁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 강년 때문에 가보게 되면 인구가 줄어든 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뜻하 구나 지방 이름 군 시들 지금은 더 심각해지겠죠. 지금은 한 10년 전이니까 벌써 10년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한산 하지 않습니까 한산하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들이 한산해지겠죠. 그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수 가 가라앉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것이 딴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주고 어떤 사람이 팔아줘 야 되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분께서 남긴 겁니다. 제가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모처럼 시청자들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쩌면 더 똑똑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부품을 만들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교육국가다 푸질러니 움직여야 밥수를 뭡니까 배에 골지 않는 겁니다. 자전거 페달 밟듯이 이렇게 부지런히 일해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전 정부가 꼬들겨서 무려 80%나 대출 받게 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투기꾼과 한탕주의로 만든 전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현 정부도 잘못이 있습니다. 버블을 터뜨리지 않고 질질 끌다가 경제위기에 놓이게 한 점입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특별하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낀 소외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저 영상을 보고 떠오른 생각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생산성이 있는 사람은 나가고 늘 그 여기민에 오는 노인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없는 외국의 자녀 재산 주고 한국에 되돌아와서 차상위 의료 혜택 누리고 국민연금 안 낸 덕분에 기초연금 다 받고 이민자 단톡방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이분께서 이민자 단톡방을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교환한 걸 본 거겠죠. 주식도 오를만 하면 분할 상장해버리니까 어떻게 한국 주식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약 개발 회사가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해 가지고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계열 회사를 상장시키가 여러분들 모 회사 주식이 40% 다운돼 가지고 소액 주주운동을 결승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신이고 성실이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한탕에서 뭡니까 어느 놈이 그냥 피박 쓰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복지 누리는 사람 따로 정작 이 나라에 세금 내고 의무 다하는 국민에 대한 혜택이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수급자들의 목표가 수급자 탈출이 아니고 수급 자격 연구의 유지하는 것이라니 말을 다 한 겁니다. 도덕적 회의가 극대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판사답지 않고 검사가 검사답지 않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회답지 않는 겁니다. 다그만 이런들 어떠래 저런들 어떠래 만수산 드렁치기 이런 걸 얽힌다 어떠래 그냥 대충 해먹고 다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 이분들이 남긴 이야기를 오랜만에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농사 중소공장 건설 간호현장 등의 외국인에 의해 지탱하고 이를 당연히 여기고 악영향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전현 정부를 보니까 장례가 걱정입니다. 특히 의로보험이나 실업수당과 임금도 차별 없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혜택을 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평생 세금 낸 내국인과 단기 체류 외국인이 동등하게 대화하는 정신나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산하는 사람보다 그걸 뜯어먹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간단히 산수로 하면 그런 시스템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660종이 가 되는데 이 중에 생산증이 이렇게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60에 70% 정도가 고정비 성격의 지출일 겁니다. 며칠 전에 한 번 따르는데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고정비 성격. 재량적 지출은 아주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사업비 성격에. 그게 다 그냥 뜯어먹고 사는 겁니다. 인건비로.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임근순 작가가 쓴 조선의 화폐가치라는 그런 원화 화폐가치라는 이야기가 갖고 제가 동감하는 바가 있어서 순식간에 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남긴 이야기를 그냥 오늘 좀 아침부터 조금 그거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가 그 분위기에 압도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한 분이 보니까 미국의 미시간에 사시는데 교회의 여러분들 아마 의견 코너에 트럼프 후보 당선을 축하한다고 올려가지고 욕을 엄청 먹은 모양입니다. 그분 말씀은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냐 그게 욕먹을 일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도 보통이 아니네요. 미시간에 계신 분들이 미시간에 에나바가 미시간 대학이 있는 대학이 미시간 대학이 아주 큰 대학이죠. 저는 미시간에 에나바에 사는데 제 주변에 너무나 헤리스를 도배가 되어 가슴이 저렸습니다. 4년 만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미시간 사는데 제 주변에 저와 저희 가족 빼고 전체가 헤리스 지지에서 트럼프 당선되고도 함께 기뻐할 한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들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시카고도 분위기가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미시간 위스칸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게 아마 트럼프 압성 의미를 제가 가끔 이렇게 영상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마이클 신 박사 tv 마이클 신 박사 tv를 보냈더만 한 분이 제가 마이클 신 박사 영상을 항상 시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는 인플레이션 불법 인민에 대해서 직접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게이티드 커뮤니티 집 들어갈 때 마을 들어갈 때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살고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의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히 와신톤의 좌파 엘리트와 빅테크 헐리우드는 자기들이 이럴 것이 없으니까 좀 단순 무지한 일반인을 말로 순동합니다. 이 세상에는 평등이나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기획윤등만 철저히 보장하고 지켜주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민주당 집권 3년 10개월 동안 민주당이 해온 것에 건전하고 합법적인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도시의 지배 엘리트들이 헤리스를 지지할 수 있었는지 트럼프를 민주주의로 파괴하는 히틀러로 비난했는데 역사를 공부하고 사회가를 공부했으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을 알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일단 신념의 노예가 되면 그 다음에는 사실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런 조금 은찮은 그런 방송을 들었네요. 한국 미국 상황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제 이야기도 이해가 되지만 영상을 보고 현장에 뛰시는 각 분야의 분들이 남기신 이야기가 훨씬 더 호소력이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